위대한 용도자이신 우리 아버지 경이하는 장군님께서 10대의 나어린 저희들을 한 품에 안아주신 역사의 그날이 오지 같은데 어느덧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탁월한 용도의 차옥차옥을 가슴 깊이 새길수록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경이하는 장군님이 없으면 저국도 없고 어천보존작단 저희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청룡아버지 장군님이 꿈을 순간이라도 떠나서 우리는 불쌍돼 아, 우리의 진정인 것인지 당신이 없으면 저국도 없고 내가 정말 진정인 것 같음 감사합니다.